예수님 주인된 친구들 예수님 주인된 친구들 그 한 번씩 항상 벗겨집니다 그 한 번씩 항상 벗기네 남의 주인을 함께 하신다면 언제나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 주인된 친구들 내일 보이고 다시 한번 예수님 주인된 친구들 예수님 주인된 친구들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나라 예수님 주인 된 친구만 갖고 있고 할 수 있는 관세 갖고 있고 할 수 있는 관세 예수님 주인 된 친구는 천국 천사 항상 없어도 예수님 주인 된 친구는 그간 관세 항상 겪여집니다 랄라 주님이 함께하신 나는 언제도 함께하신 나는 예수님 주인 된 친구만 느끼고 볼 수 있다네 랄라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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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 주인 된 친구는 느끼고 볼 수 있다네 옆에 친구랑 랄라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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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 예수님 주인 된 친구만 다시 한번 옆에 친구랑 삽만 쳐볼까요 랄라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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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 주인 된 친구가 느끼고 볼 수 있다네 완전다 랄라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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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한 능답이 내게 있습니다 영원한 능답이 내게 주신다네 차특니 내가 봄리네 완전чно 너의 순간 완전한 신 되어지네 영원한 영광을 주께 돌리리라 영광을 돌려드리리 영광을 돌려드리리 아멘 우리가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뭐죠? 맞아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까요 엄마랑 짜증낼까요? 예배 시간에 엄마 무릎에 아빠 무릎에 또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? 와 오늘도 예배 승리하는 멋진 랩런트들 되어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아요